오늘은 네버헨드다 오늘은 네버헨드다 우와 중고차역 매장이다 우와 소풍 미쳤다 와 사람 장난 없어 도대체 그 롤버터야? 갈래? 저것도 줄 쓴거야 지금? 이거 맞아? 맞아 사람 너무 많아서 기구 하나도 못하고 거꾸로 아니야 할거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었구나 오늘 오늘 누가 오자 그랬어? 내가 오자 그랬어 내가 골랐어 날짜 내가 골랐어 너가 골랐어 개 짜증나 지금 누구 탓도 못해 줄 많으면 내가 뒤에 트러스 하나 사줄게 안전텐데 이메인 계속 물려 그러면 괜찮아 안돼 안돼 빼놨는데 안돼 아니 이거 이상해 누구는 앞으로하고 누구는 뒤로가 아 그래? 앞으로는 천혜야 응 할거야 나 저거 공달린거 살거야 아 나도 너무 굴욕적이야 맨 앞에서 뒤로 가는거 너무 새끼해 맨 앞에서 뒤로 가는거 굴욕적이네 겁나 웃겨 안녕 안녕 쟤 왜이렇게 심각해 쟤 왜이렇게 심각해 쟤 왜이렇게 심각해 쟤 사진찌다 관심 없어 지금 38에 타는 회전목만 어떤가요? 재미없어요 ㅋㅋㅋㅋㅋ 간편한 맛 맛있는 냄새 난다 아니 세상에 별개사 귀여워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소시지 먹어야지 별래?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어 뭐야? 저 맛있는 거 취향이 아니라니 나는 소시지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 케찹 뿌려 먹어야지 육즙 있네 응 맛있다 맥주 먹어야겠네 이거 맥주 있어 오빠야 알아라 알아라 좀 시원하게 들어가야돼 소시지와 스크이치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진짜 엄청 큰데 엄청 사람 많아 나도 모자 펌킷 모자 와 진짜 호박 많다 와 진짜 호박 많다 야 하나 사만 할까? 살거야? 여기 봐봐 아 귀여워 이거 엄청 따뜻해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심지어 잘 안들린데 진짜로 이 호박이가 다 이렇게 보여야돼 이렇게 들고다니다 펜더가 자라요 펜더가 자라요 펜더가 자라요 펜더가 자라요 호박이네 두 마리나 있다 우와 귀여워 귀엽다 이거 근데 얘도 아 여기 붙어있는 거네 귀여워 야 너는 오늘 이거다 옷에 이거다 난 사파리 가고 싶은데 쟤 왜이래 와 사람 밑집도 쩔어 오늘 진짜 역대다 역대 오늘 역대다 역대 이건 사파리죠 어 이건 사파리 사파리 옆으로 좀만 더 가면 안아줘 털어내 어 아 아 아 줄이 너무 길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졸린대 하자 앞으로 근데 지금 한참으로 어? 그 밖에 안돼? 아까 중에서 오스테레어 이렇게 어 아 진짜? 129분은 좀 과장된 거네 하지만 퀴즈는 4시간 그건 확실해 그건 확실해 아 줄보니까 그걸 확실했었으니까 네 노래 아하 아 그래? 아 이 노래야? 근데 왜 오늘은 춤추시는 직원분 안계셔? 아쉽다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보러 오는 건데 같이 춤추시는 사실 있는데 아하하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어 근데 이렇게 급하게 탈 줄 몰랐네 네 여기 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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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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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수의 얼굴이 드디어 피었다 합니다 쟤는 어디가? 뭐 하시는거에요? 뭐 하시는거에요? 양말 짜자 만족스러워 양말 짜자 나는 양말 너무 길어서 웃고서 양말 짜자고 재밌었어 땅거 타러 가자 아우 양말 그만 보여 내 양말 귀여워 오리야 내 양말 오리라고 오리 그래 오리다 이년아 계속 쪼다 안쪼 그거 살고싶어? 뭐 칼 샀다며 아니 샀어 왜 둘이 칼 샀다며 쪼 샀어 엄마가 쪼하다 쟤야 개구리 한번 쪼 여기 셋이 하나씩 섞어 나 귀여운데 노화며 아하하 나이 얘네 어린이들 너무 귀여워 우리 어린이들 뭐 보나? 너네가 더 귀엽다 얘들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뚜크림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줘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찾았어 아싸 야야야야 아이스크림 엄청 비싸다 다 할까? 나는 초콜릿이 너무 맛이 없어 이거 초콜릿이 너무 별로야 근데 그건 안 갖고 왔네 갖고 왔지? 와? 당연하지 심지어 내가 지갑도 안 들고 왔어 차이가 지갑 두고 왔어 우리 신랑 삥들었잖아 뭔가 한산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돌려줘서 화면에서 사실은 아니라는 짜자잔 짜자잔 변혜 언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뭐지? 안 돼? 열차가 120분 오 마이 갓 그래도 그 그 두 개를 타고 나면 애들이 빠지지 않을까? 귀여워 손 손들이 너무 귀엽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나도 먹어 패션우루츠 넌 아직도 섞어? 근데 패션우루츠가 패션우루츠가 아니야 응 겁나 당이 확 드는 느낌이야 아니 탄산 얼음이 탄산 얼음인데? 그렇지 응 맛있다 슬러시 얼음이야 오 맛있다 슬러시 얼음만 냉다 돌리고 이게 시럽은 사이다 사이다 슬러시에다가 시럽 넣은 것 같다 응 맛있다 그래도 시합을 너무 많이 넣는다 이게 근데 당이 확 부니까 에너지가 확 생기는 것 같아 영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노랭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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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쟤네 진짜 안 움직인다는데 우리 움직이는 걸 찍고 있어 아주 운이 좋은 거야 어머 어머 쟤 너무 귀여워 네 ructure 이 매뉴얼 왕에 뭐 같지 않아? 뭔지? 어? 둘이 붙었다! 이건 에스컬레이터인가? 그 90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군 오빠 뭐 봐? 뭐 못 타러 갔다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저기 중간에서부터 골랐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뒤로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나봐요 아주 무서운 것만 골랐다시는군요 그냥 사진에는 애기들이 아주 번거롭고 있어요 아 애기들이 와 뒤집어서 내려와 아 완전 재밌겠다 완전 무섭겠다 진짜로 한 시간 반을 기다려서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여기 서있다 졸려 뒤질 것 같은데 젠장 괜찮아 뒤지지 않았으니까 안 뒤졌으니까 할 수 있어 이제 타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 너무 힘들어 드디어 걸스를 맺을 때가 왔네요 운동화 벗을 거야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 돼 너 머리가 되게 잘하더라고 너 머리가 되게 잘하더라고 난 운동화 벗을 거야 난 신을 거야 괜찮을까? 살아있잖아 괜찮아 죽진 않아 안 죽어? 날아가지도 않고 날아가는 거 생각은 안 해 일단은 들어가기 전엔 멀쩡합니다 entry coercion 위험하게 위험하게 이러해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Bev 놀다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